이제 와요? 어떻게? 규영이가 봤대요.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마주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요. 시안이 프로젝트에 넣었다며, 걔한테 왜 잘해줘? 수학 좋아하고, 잘하고. 그리고 무엇보다 나 같은 수학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. 기특하잖아요. 이 표정 잘 알아요. 세상이 잿빛 같고, 길고 긴 터널을 걷는 것 같고. 누구랑 만나기도 말하기도 싫고. 웃게 하고 싶어요. 시안이 통해서라도. 그것뿐이에요. 전화하세요. 시안이에 대해서 의논하거나 얘기하고 싶어요. 뭐 있을 때?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늦게 끝났을 때도 되고요. 들어가세요.